해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혈동을 장려하고자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지난 9일에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2016년 마포구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지난 9일 2016 마포구 사회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행사인데요. 다복다복 함께 꿈꾸는 마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의장,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2부가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는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강당에서 서민교수의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주는 메시지 특강이 열렸고 2부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축하공연, 기념식 등이 열렸습니다. 2부 본 행사 시작 전 마포구 사회복지종사자로 구성된 클랑클랑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어 개회식이 진행된 후 본 행사에서는 올해 마포구 사회복지대회를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 유공자의 표창수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포구청장상 17명, 구의회의장상 11명, 사회복지협의회상 11명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과 헌신을 해온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그 노고를 치하했습니다.